이번에도 선형변이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 아까는 특정 파트가 글로벌 좌표계냐 아니면은 어떤 로컬 좌표계 어떤 특정한 파트의 좌표계 기준으로 거리값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를 확인했다면 이번엔 두 개 파트의 거리값이 어떻게 벌어졌다가 좁혀졌다 하는지 그 결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선형변이 결과기 때문에 변이 속도 가속도 그 다음에 선형변이구요 자 x 성분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자 여기 칼라의 면과 그 다음에 이쪽 암의 면을 선택을 할 거에요 칼라의 원점과 자 그 다음에 암의 원점의 간격의 결과를 자 저희가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으면 글로벌 좌표계 기준으로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교재 보시 교재를 같이 보시는 분들은 요 좌표 요 아 그래프가 어 뒤집혀져 나왔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건데 그건 이제 어떤 걸 먼저 선택을 했느냐에 따라서 어 요쪽 그래프가 반전되서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제가 이걸 반전시켜 보면 편집해 볼게요 자 편집시켜서 자 선택을 칼라를 먼저 선택했는데 제가 암을 먼저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암과 칼라 선택해서 결과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다시 이렇게 반전되서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둘 사이의 그 원점과 원점의 거리는 가장 가까울 때가 161에서부터 172까지 거리가 벌어졌다가 가까워졌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요거는 글로벌 좌표계 기준인데 만약에 아까처럼 어떤 특정 파트의 좌표계 기준으로 보고자 한다면 자 마찬가지죠 정의 편집해서 특정 파트를 여기서 지정을 해주시게 되면 이 파트의 x 성분으로 간격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그러면 또 이제 예전에 전문가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예전에 전문가리는게 나중에 두 가지가 foods 이제 예전에 전문가리가 될 수 있을 때에 오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.